스포할게 없는데 어떡해 이거 미끄러워 북한아시니까 덕질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파이 표정 왜 이래 파이 표이야 왜 그러지? 오랜만에 우리 썸냐들이랑 얘기한단 말이야 다음 컴백 못할 수도 있어요 믿는거야 뭐야 여기다 오이거든 우리 두 명이 없었거든 근데 팔로워 없고 좋아요가 두개 바뀌어 당연하지 홍보를 안했는데 그러니까 그런거 해줘야된다고 짜증나 하고있다 짜증나 과몰이 마냥 과몰이 유현언니는 신났는데 난 졸려 유현언니 나 좀 내비라도 견생 귀찮네 아니 파이 신난거란 말이야 이게 유현언니 놓아주기 힘들다 질인지 이런거 아까 표정 진짜 이랬어 질이지 박혈어 질 미안해요 아니 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왜왜왜왜왜 나 아니야? 왜왜왜왜 아니 아까 수원언니한테 같이 V LIVE 진짜 땡 땡 땡 땡 썸냐들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